2번 들어가는데 1톤으로 가도 애들이 막 먼저 와있고 이거는 블루가 더 빨라 난리다던데? 3번은 3번이 맞나? 그거 2번 2번 아 2번은 블루가 더 빨라 아 나 2번 들어갈게 니가 딱 그 문 앞에 거기 박스 있잖아 거기 도착하면 딱 상대편이 나올거야 아 나 현실 아니였다 아 미안 야 우리 연막을 왜 여자가 까니? 아래 약간은 있는데 까먹었다 나 왔어 B 왔어 하나 낙하 있거든 B? 아 뭐야 아 C 뭐야 B야? B 하나 들어온다 B 하나 더 그쪽에 B가 아주 다이렉트로 뚫려 버렸는데 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와우 잘합니다 몇 명 들어왔어요? 2명 들어왔나? 하나 12번 대신 하나 하나 있어 면서 오른쪽 안올 때 설 때야 설 때 설 때 있어 설 때 있어 컨테이너 뒤에 있어 하나는 안 보여 지금 하나 잘할 때야 라스트 라스트 아 아±¥ 라스트야? 걔고 하나 잡았어요 내꺼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니가 느린걸 어떡해 잡은 사람은 난리 이 메디가 못 잡아서 그걸 해체를 못 겨워 진척하게 해체하려는데 이게 바로 새치기여 아 쟤는 부캐 같은데? IMG 용병을 잘못 봤어 안 걸린 줄 알았는데 유탈인 손에 거기다가 꼼꼼한 명이었어 그래, 연말이 여기였어 상대배 이상해졌어 강 14 15 다운 요 하나 반샷 나 빼고 맞춰야돼 둘이야 오케이 나 B빼 설때 들어갔어 설때 오케이 B빼 까는 중 15, 10포 하나 10있죠 15 하나 하나 8번이랑 B입고 스나였어 반샷 8번 라풀 들어가 B입고쪽 10포래 15에 10포래 B입고 돌아야죠 1개 울배 조심해 1개 조심해요 1개 울배 또 조심해 개그 조심 안 보여 나이스 8번 들어간 거 죽었고 하나 더 했네? 나의 목숨을 살려줬구만 1개 보냈어요 2맵도 대회에서 나온다더라 2맵하고 콜렉션하고 더 실 캐슬 어 캐슬 나 캐슬 찍었거든 나는 더 실 아니 캐슬을 캐슬은 1차 리그 때만 나오고 계속 안 나오잖아 뭐야 2명 가는 거야? 나 B빼까 얘 정말 이건 안 보이고 얘네 그냥 B만 오네 나이스 B도 하나 왔대 아 여기 내려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구나 정문이에요 오빠? 이게 뭐야 여기 어 뭐야 누웠어? 나 B쪽으로 B12번 보고 울베로 패스했어 어 어렵고요 11번 쪽은 앞으로 하나 오빠 왜 말을 안 해줘? 말하단 말이야 이 바보야 C둘 B둘 확인 하나 이미 들어가 있어요 B에 네 지금 나중에 들어가는 게 하나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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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 B 하나 나왔을 때 15, 15 화이팅 B 안에 들어와 있던 거 네 아래에 있다 어 13 아래 창문 아래에 있대 농량아 농량아 바로 앞에 있다 13창 아래였거든 아 탔어요 계곡 탔어요 아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왼쪽 10호 다운이야 왼쪽 10호 다운 아 저거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어 몰랐니? 아 몰랐어 죄송합니다 우리 령냥이가 저런 놈입니다 어휴 너무 미워 놈 나도 B 가야겠다 B 두 명 봐야겠다 하아 하아 아 아파 아 아 또 죽었어 야 이거 혼자 못 먹겠다 진짜 그래서 왔잖아 하나 12번 쪽 갔어요 개구 개구 쪽 하나 간다 하나 들어왔다 하나 들어왔다 쓰나 내가 개구를 볼게 숨어있을 것 같은데 허리에 아니야 숨어있는 것 같아 쓰나 아니야? 불타는 캐릭이었는데 어 불타는 놈이었어요 숨어있지 아 밑에 있어요 13 밑에 개구 밑에 작품도 작품도 아싸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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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 하나 사는데 설 때론 12번 아 이거 못 잡았어 기어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까비 지금 근데 기우기 오빠 쓰나에요? 오빠 쓰나 쓰나야? 나쁘서 저 가서 8, 9번 보고 있어요 아 오빠 쓰나라서 거기 정면 보고 있었던 거야? 어 아 왜 다 B가면은 A는 누가 보냐 자 아 나 또 쓰나인데 네 8번 쪽 갈게요 영양이 안 B로 가 그냥 5번 조심 B조심 B조심 나 B살때 패스 못해 하이 낙하 사운드 하이 낙하 사운드 하나 다운 하나 더 있어 8번 쪽 랍다운 B살때 들어갔다 B배업 값에 12번 불이다 하나 더 있어 아 졌다 둘 더 둘 있다 둘 있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설때 나이스 하아 사례버 기우 오빠 어서와 안녕 어머나 네 흐이 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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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나가는건지 정면 안보여 B로가자 정면수나 정면수설때 하나있었어 나온다 발 앞에 멀리서나 조심 B 들어가보지 나이스 뚫렸을거야 없을거야 없을거야 11번쪽 하나 적배신아 정면 떼고있다 낙하이스 하나 5번 낙하이스 5번 설중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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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 9번하나 적배하나 적배들은 12번 내가 이쪽 봐줄게 아 나 없네 유탄 설 때 둥글게 둥글게 죽지 그랬어 죽어야지 재밌는데 그냥 위험해 죽어야지 내가 쫄깃쫄깃한 그게 있을텐데 적배스나 적창이 있었음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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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8번 반대편 아 번호를 다 까먹었네 여기 아 수나있다 2계단 1계단인가? 어 반피하자 AK2대 라풀도 1피 1번 계단 하나있거든 이거 9번에도 하나있거든 나 간다 B 갈거야 8번에 하나 라풀있었어 연주야 살았게 12번 라스나이퍼 라스트야 라스트 12번있다 라스트 오른쪽 나이스 아 번호 모르죠 나도 지금 번호를 다시 배우고 있어 까먹었어 근데 쟤는 왜 불타 불타있냐 잘 보여 그래서 왜 안끄지? 막 숨어있어도 잘 보여 1번 창문에 하나 있다 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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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대쪽 하나있다 둘있다 수나로 갈아탔다 하나 아 나 뒤짐 이거 12번쪽으로 오라 정문 정문 앞에 있어요 나 긁을게 영냥아 나이스 설대쪽 하나 더 있을거야 B설대 A로 가는게 아 맞다 시낙시 으아악 없어 에버드위 하나 따라가요 이거 B 뚫렸어요 A 뚫렸어 B 하나 라스트 얘 라스트 개피일거야? 적배 먹고 있을게 개피일거야 이나마 근데 얘가 적배로 올까? 적배로 올까? 나라면 안온다 어 없어 나라면 4번으로 온다 나 1번 창문이야 우리 2번 통로 소리들어줄게 대체 아 우리 편 아니시구나 들어 드릴게요 네 왔다 1번으로 올라가요 1번으로 올라가세요 오빠 디어 디어 디우기 오빠 귀를 열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떠한 너무 이예요 형 응 나 val